예성제바보 돼지가 없어서 하이 3, 2, 1 아니 자기가 나한테 더이상 설레지도 않고 자기가 나한테 더이상 설레지도 않고 권태감 느낀다고 그랬었잖아 그래서 내가 뼈을 깎는 고통을 노력 좀 했지 왜 빨리 넣은거야 우리 스타일 몰라요 뭐 우리는 게스트가 뭔가 하면 무조건 오픈이 있어요 이말년씨가 예능프로 나가면 짱이에요 나 어떻게 너무 빨리 해 잠깐만 갑자기 잠깐만 카메라 밖으로 쉬었다가 아이 괜찮아요 요즘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저요? 연기하시고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여기 듣다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명령기인데 헉! 헉! 헤드셋 던졌습니다 연기하실 때 엔진 많이 안나냐고 엔진은 많이 안나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도 한 번에 싹 지나간 것 같아요 엔진은 많이 안나는데 부끄러워서 뻔뻔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연스럽게 하면 좋은데 다른 사람들 다 자연스럽다고 잘했다고 하지만 뭔가 너무 어색해서 막 성발이 오그라들고 그걸 버려야 대연기자가 됩니다 대연기자 뭐예요? 한의 여왕 윤티진 한의 여왕 윤티진 엔... 봉수왕 왜이래요? 아니에요 아니에요 큰일 났다 인간의 민망함 이것만 버리시면 진짜 대배우 되실 수 있습니다 아 무슨 대배우라고 아까 대배우라고 그렇게 웃지 말라고 어 왜 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저 진짜 얼굴 폭발할 것 같아요 흑곰태진 가장 자신감 붙은 연기가 뭐죠? 없어요 자신감 붙은 연기 뭐 있을 거 아니에요 화내는 연기 뭐 아니 아니 없어요 근데 약간 감정이 격해지는 씬에서는 훈련이 되지 못해서 그런지 네 음악 네 잘 못하겠더라고요 마음에 있는 어떤 레이즈를 흘러내면 레이즈를 감독님 같으세요 네 좀 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아 그렇게 네 그러니까 화내는 연기가 주특기다 아니 좀 부족하다 역으로 가세요 왜 자꾸 연습 차원에서 아 뭐 제가 볼 수 있을까요? 아 싫다고요 시원하게 갑시다 이래야 재밌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니까 제가 예시를 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? 이거 뭐예요? 이거 이거 이 부분 화내는 연기예요? 좀 별로 안 나요? 남친한테 배신 당해가지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? 야 칸태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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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는 칸태진 도대체 제작진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? 어떻게 이럴 수 있어? 뭐하는 짓이야?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? cion 그만 repeat 빨리 넘어가죠 칸 가자고 칸이 아직까지 있네 자 갈까요? 제작진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?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! 초장